안녕하세요. 그림에 대해 싹 다 알려주는 드로잉제이입니다. 오늘은 찰피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드로잉제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영상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음지 모양을 눌러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간격있는 선을 사용하고 찰필로 문지르면 선은 살아있고 선 사이의 공간을 찰필의 연한 색감으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두번째는 선을 촘촘하게 사용하고 찰필로 문지르면 전체적으로 밀도있는 톤이 됩니다. 두가지 사용법의 차이가 보이시죠?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다양한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소묘 도구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찰필 사용법에 대해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되실겁니다. 영상을 끄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으로 마스터한 내용을 복습과 연습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연필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입니다. 비교해보면 찰필을 사용한 쪽은 선이 부드럽고 밀도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상 중간에 실제 사용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번째는 찰필로만 톤을 까는 방법입니다. 경계를 표시하고 안쪽에 찰필로 톤을 깔아 보겠습니다. 부드럽고 은은한 톤을 깔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선명한 두개의 대비되는 색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우개로 하얗게 지우면 테두리가 생겨서 대비가 심한 상태가 됩니다. 이걸 부드럽게 풀어서 두가지 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동그라미 부분을 다섯배 줌 하겠습니다. 그냥 영상을 확대하면 되는건데 기술이 없는건지 생각이 없는건지 이렇게 동그라미 테두리가 강해서 이질감이 날 때 테두리를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도 잘 안보일 것 같아서 10배 줌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풀어주는겁니다. 여섯번째는 조금 연한 털 질감을 그릴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빛을 받아서 밝아진 속눈썹을 그릴때 이렇게 찰필로 그려주면 연하고 부드러운 속눈썹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묻은 흑연이 약해서 다른데서 좀 찍어와야겠습니다. 일곱번째는 끝이 가늘고 흐려지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이런식으로 끝부분을 찰필로 처리하면 자연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동물털같은걸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여덟번째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연필선으로 묘사하면 자연스러운 표현이 잘 안되는 부분을 찰필로 표현하면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콧볼쪽 경계라던지 팔자주름같이 세게 그리면 이상해지는 부분을 찰필과 연필을 함께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표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팔자주름을 연필선만으로 세게 그리면 인물이 팍 늙어버립니다. 그래서 찰필로 그려주면 좋습니다. 콧구멍과 코의 어두운 부분도 연필을 사용한 후에 찰필로 마무리하면 피부톤을 쉽게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찰필의 옆면을 사용해서 넓은 부분을 블렌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영상 마지막에 됐다 굵은 찰필 소개할 때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전 연습 예시를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약간 반측면에 눈을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 때 눈을 많이 그리는 편인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혀 안궁금하시죠? 이유는 눈을 그리면 조회수가 잘 나와서 그렇습니다. 눈을 그리면 다양한 톤과 표현을 보여줄 수 있어서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눈동자는 아주 진한 색을 사용하고 하이라이트와 투명한 색도 설명하기에 좋습니다. 흰자는 밝은 색과 광택을 설명할 수 있고 눈꺼풀로 피부톤 표현 방법을 보여줄 수 있고 속눈썹을 그리면서 진한 털 묘사 방법을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눈 하나로 다양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처럼 눈썹까지 있으면 털을 그리는 털털한 묘사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눈 그리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어릴 때 잠깐 본 그림이라서 어떤 작가였는지 알 수는 없는데 눈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릴 때 본 그림 한 점이 뭐 그리 큰 영향을 줬을까 싶긴 하지만 그런 작은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눈을 그리는 걸 좋아하게 된 게 아닐까 합니다. 대학 때는 눈만 그리는 작품을 하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눈만 그리는 작가가 이미 있어서 그만둔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방은 창조의 엄마 뭐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모티브로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똑같은 그림이 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표현 방법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다른 사람이 먼저 했다고 해서 섣불리 그만두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란 걸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발상은 어느 날 갑자기 띄용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작업을 꾸준히 하다보면 거기서 자신만의 독특한 창작이 나오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했더라도 고민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냥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찰필로 눈동자 외곽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러운 눈동자가 됩니다. 이건 끝이 뭉툭한 찰필입니다. 좀 무딘 찰필이 필요해서 쿡쿡 찍어서 일부러 뭉툭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넓은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 때 사용합니다. 찰필로 선을 부드럽게 하고 휴지로 문지르면 더 고운 톤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선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입니다. 속눈썹은 안쪽에서 강하고 두껍게 시작해서 바깥으로 삐치면서 가늘고 연하게 그립니다. 찰필로 속눈썹을 한 번 더 그려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정리해줍니다. 앞에서 설명한 선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눈꺼풀의 피부결을 부드럽게 그립니다. 연필로만 그리면 약간 거칠어 보이는데 찰필로 정리하면 좀 더 피부 느낌이 많이 납니다. 눈꺼풀과 눈 흰자의 경계를 문질러주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겠죠. 눈의 혈관도 흐릿하게 보이게 그려줍니다. 웬만하면 여기저기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 속눈썹을 위쪽보다는 약하게 그려주고 다듬어줍니다. 눈꺼풀의 밝은 하이라이터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정리하면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됩니다. 입술의 주름 같은 부분도 비슷한 경우인데 찰필로 정리하면 자연스러운 주름 경계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앞에 얘기한 찰필의 옆면을 사용해서 넓은 부분을 블렌딩하는 방법입니다. 됐다 굵은 찰필을 사용합니다. 앞부분은 디테일한 부분 묘사를 하는데 사용하고 이렇게 옆면은 넓은 부분을 부드럽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이런식으로 넓게 펴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힘줘서 깔 때도 얇은 것보다는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피부의 작은 주름은 찰필로 표현하면 강하지 않고 부드럽게 잘 표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피부 표현은 지우개로 닦아주고 연필로 따듬어서 찰필이나 부스로 마무리합니다. 사실적인 피부 표현을 하는 방법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서 영상을 따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눈썹의 털털한 부분 거친 선 느낌을 찰필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젤리펜으로 하이라이트를 찍어줍니다. 어릴때는 눈이란 말보다 눈깔이란 말을 많이 쓰다보니까 눈깔이란 말이 입에 많이 붙어있습니다. 눈깔이 먹물 쪽 빨아 뿔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찰필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찰필 만드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찰필은 대형 문구점이나 화방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시험삼아 종류별로 찰필하고 찰필 갈아서 쓸 수 있는 판하고 같이 들어있는 세트를 하나 구입했었는데 종류가 여러개 있으니까 사용하기 편리하긴 합니다. 가격은 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기로는 그냥 낱개로 필요한 종류를 사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칼로 깎아서 쓰는게 불편하시면 근처 문구점에서 굵은 입자의 사포를 구입해서 갈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찰필을 잘 사용하시면 인물앞 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사용법을 꼭 숙지하셔서 그림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복습 지우개로 닦아낸 하이라이트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속눈썹을 부드럽게 마무리합니다. 쌍꺼풀의 경계를 정리합니다. 연필로 그린 피부결의 거친 부분을 찰필로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딱딱한 경계를 찰필로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털 부분도 튀지 않게 합니다. 손으로 문지르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줍니다. 아래쪽 속눈썹을 약간 흐릿하고 자연스럽게 정리합니다. 눈썹 사이에 색감을 채우는데도 사용합니다. 피부주름을 찰필로 정리하면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찰필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연필 인물화 그릴 때 붓을 사용해서 블렌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원에 가도 알려주지 않는 연필 그림 그릴 때 붓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